일반 일반 개인하고 별 차이는 없어요 아 그래요? 네 여보세요? 네 디젤트럭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 뭐 좀 외쳐보려고 전화했어요 추레라 개별 좀 구할 수 있을까요? 시세가 어떻게 된 요즘에 추레라 개별이 많이 안 나오고요 이거 미리 예약을 걸어야 돼요 가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뒤에 평판 꼬리 하나 따라오고 제가 한 열흘 전에 시작을 해서 하나 마무리했는데 그때 마지막 거래가 X이었어요 일반? 네 일반 일반? 일반 말고 개인? 개인하고 별 차이는 없어요 아 그래요? 네 거의 하나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일반이 훨씬 많아서 개인 것들이 거의 대부분 안 나오죠 지금은 임대 달고 계세요? 네 근데 띄워야 돼서 아 우수회사에서요? 네 그걸 예정을 이달 말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미리 한번 유튜브 보다가 계속 보고 있었는데 네 그러면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확인해보고 전화 한번 지역은 어디세요? 용인입니다 용인 알겠습니다 네 parts 네 네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